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일병정지훈. 일병강창모.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가 5월 12일부터 드디어 라디오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DJ가 첫 경험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많은 것들을 들려드리고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그리고 항상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만이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역시도 열심히 하는 그런 D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. 네 저도 일단 프리에서 질주분능 정지훈 일병과 같이 진행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. 아무튼 열심히 해서 국군방송 청취율 1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제목은 뭐죠? 네 질주분능이죠. 아 우리 원래 맞췄던 거 있잖아요. 아 그러면 기와 KCM의 질주분능.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